왜 자꾸 애처럼 또 굴까 새벽에 전화 울리면 무제 중이면 꼭 키스타를 일으켜 언제쯤 애처리 들까 기싼 척하지마 후회하지마 또 울고 불고일 거라니까 가끔은 기대고 싶고 애교도 좀 버리고 싶은데 잘 없이 굳은 이 모습 때문에 너무 답답해 쓸데없이 피는 거지 또 천둥이 좀 할 때도 됐잖아 Wanna real man 남자답게 보여줘 애처럼 굴지 마 정말 애처럼 굴지 마 투자하는 너를 볼 때면 자꾸 힘이 더 빠져나오지마 애처럼 굴지 마 더 이상은 애태 오지마 그 소름이 끔찍했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거야 아침에는 정말 일어나기 싫어 너무 재미있는 게임 때문에 밤은 길어 세상에는 볼 게 너무 많고 문제 또한 너무 많아 너와 싸우기는 싫어 더 이상은 애태 오지마 더 이상은 애태 오지마 바꾸죠, baby